제주도 방자. 밥 먹고 갑니다. 밥 먹고 갑니다. 날씨 죽이네요. 야 이런 날 쟤도 딱 이 정도 날씨가 딱 좋은데. 자 이제 비행기를,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어요. 기대돼요. 밖에 날씨 좀 보셨죠. 지금 굉장히 날씨가 약간 흐리면서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고 딱 좋은 날씨. 근데 제도바드일 비가와의 아쉬운. 첫날이네요. 오늘은 뭐 그냥 가는. 시간 많으신다고. 4박 5일 일정으로 6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제일 또 성산. 라마다 앙쿠르. 더 베스트로 가겠는데.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. 거기서 전노북도를 잘 찍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요즘은 해가 있어서. 자 우리. 하나 둘 셋. 여기에는 제주에 도착했습니다. 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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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come to 제주. 전노북도를 기다리고. 우리 성차로 빨리 가야죠. 자. 좀 이따가요. 자. 101번을 타고. 해변 도로를 끼는. 일정으로 해서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. 저희는 이렇게. 돌을 거에요. 그래서. 성산일제복 쪽에. 숙소를 들어갈 겁니다. 후우.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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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Xe. 정석의. 이마+. 암아. 그 spezie. inae. 튼. . 그 뭐지. 서울툼. 철철한 곳. 어 sais Smart's. 워프. commanded. 이야 며칠 만에 보냈어요 며칠 만에 보냈어요 충전기도 안전하게 배송되었고 모든 부품들이 안전하게 배송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립하는 나사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처음 느끼면 그때 이빠이 챙기셔가지고 이빠이 노노노 많이 많이 다 챙기셔가지고 모자람이 없어요 이렇게 렌즈까지 수리 키트에 타이어까지 다 가져오셨습니다 하다못해 퓨즈까지 여기서 수리 좀 해도 되겠어요 할 수 있어 여기서 수리 좀 해도 되겠어요 이야 끝 여우 일단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오늘 옷을 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푸 하나 둘 셋 짱 2 2 2 2 2 2 2 2 3 2 2 3 4